사람의 힘으로 비행기를 띄우는 인간동력항공기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인간동력항공기의 원리와 대회의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력성능팀 권기정 박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간동력항공기, 사람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비행기인데 원리는 무엇이고 또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가요? 네, 원리는 사람의 권력으로 프로펠러를 가동해서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종사가 내는 파워가 항공기 무게를 이길 수 있을 만큼 되어야 비로소 비행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탄소섬유와 같은 아주 가벼운 소재들이 개발되어 이렇게 사람의 힘만으로도 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항우연 시범기가 40kg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금요일 공항에서 경진대회가 열렸는데요. 몇 팀이나 참가했고 또 대회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참가팀은 10개 팀인데 그중에 2개 팀이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항우연에서 별도로 시범 비행을 하였고요. 이 인간동력항공기가 외부 바람이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고흥항공센터에서 바람이 비교적 잠잠한 오전 시간에 대회를 하려고 저희들이 아침 6시 30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팀별 2번씩 비행기회를 주었고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몇 미터나 비행을 했고 또 작년 대회와 비교해서는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작년 시범 대회에 비해서는 아주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이틀 전에 대부분 학생들의 기체가 제작이 완료되었고 또 활주로에서 비행 연습도 수행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회 결과는 아쉽게도 시상 기준인 150m에 울산 대학교가 20m 못 미친 130m를 비행해서 1등상 못 받았지만 작년 대회에 겨우 이륙한 것만 감안한다면 아주 훌륭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항우연도 작년 시범 비행에서는 240m를 날았는데요. 올해는 291m를 비행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앞으로 많이 나간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대회가 계속될 예정일 텐데요. 이번 대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차기 대회 개최 여부는 저희 항우연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겠지만 아마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대회가 항공 우주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별것 아닌 것 같은 비행기지만 내부에 녹아있는 기술은 항공 분야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음 경기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 동력 항공기 경진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마 올해도 12월 중에 내년도 대회 관련 공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참가를 원하는 학교나 개인은 제작하고자 하는 항공기 기본 설계 자료를 저희 항우연에 제출하시면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서 최종 출전팀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도 아마 함께 공지가 될 텐데 제작 기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올해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항우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팜플렛 등도 이렇게 배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권기정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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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